엄마, 잘 다녀오세요. 그래. 엄마, 잘 다녀오세요. 엄마, 갔다 올게, 얘들아. 사랑해. 하나, 청호야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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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호야. 동호야. 멋있다. 하나, 둘, 셋. 세곱만 봐봐. responded. 이루 câmeraara. 네가 또 구현아. 네, 네가, 또 구현아. 그리고 근 remaining 우리가驚이 치 equip했흘이. 오빠 또 갔어 또 타러 갔어 오빠 오빠 또 타러 갔어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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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지우 잘하는데? 뭐하는데? 지야 정말 천천히 야 지금 운전 잘한다 귀여워 지금 운전 잘하네 주야 어디가? 너무 자네 운전을 느끼 잘해 주야 어? 하나 둘 셋 지우도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자네 응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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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야아 종호도 잘 먹고 지분도 잘 먹고 우 더 좋아 오케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비행기 타고 엄마도 보고있어 야 이거 초코종이 되게 맛있어 초코종이 원조야 원조 오리지날 아 이게 일본 과자였구나 이건 뭐야? 어 왔다 시락 과자 왔다 왔다 우리 잃어버렸던 과자가 왔어 일본에서 왔다 야 그거 신기하다 이게 보내주네 이거 신기하다 일본에서 따로 온거야 택배를 붙여가지고 야 근데 일본 제펜포스트 제펜포스트 우리 물건 찾았다 다 있어? 응 야 세상에 야 이거를 잃어버려가지고 세상에 와 이러니까 엄마가 속상하지 왜요? 그냥 말 밀려두고 뜯어버려 야 이런 물건 잃어버린 물건 찾았어 뜯어도 돼? 아빠가 이거 일본에다가 이메일을 보낸거야 정우야 뜯어도 돼? 어 뜯어 너 이럴거야 정우야 이걸 아빠가 어 아빠가 일본에다가 편지를 쓴거야 어 이걸 못 받아가지고 애들이 너무 속상해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편을 오네 진짜 이렇게 우편을 오네 진짜 와 내꺼 내꺼 야 야 야 이거를 다 하나하나 엄마가 고른건데 어 이게 안왔을 때 얼마나 속상했거든 엄마가 엄마가 이거 간식 오 야 이거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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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